3봉! 3봉 영광! 오! 그랬지? 방금! 언급이 좋아요! 오! 용돈님! 3봉 3초! 매미킴TV 구독! 좋아요는 큰 힘! 엄청난 힘이 됩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하십니까? 매미킴TV에 천연 형님이 또 오셨고 천연TV엔 김도영과 윤창민 선수가 왔습니다.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모신 이유가 매미킴TV에서 산악 런닝머신 뛰는 거 하고 있는데 형님이 하신 얼마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형님이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내가 한번 조절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어떠신가요? 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힘들까? 힘들까? 그렇게 이제 말로만 하시는 분들 한 번 와서 아 이제 결승을 한 빨리 뒤져줘! 마블루 끝입니다! 마블루 끝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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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한 번 넘어서 계속 오! 이거 아주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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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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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년이면 50위에요 내년이면 50위에요? 어휴 진짜 더 동안이시네요 플라잉 올릴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킬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힘드시면은 구육을 돌아옵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 아프면 저리 통도 뛰는 거에요 이렇게 그러다 힘들잖아요 두 번째 원법은 허리로 허리로 이렇게 다리 힘 안 주고 허리로 당기는 느낌 세 번째 원법은 한 다리씩 무하로 주는 거에요 다시 다 본 거 같은데 거기서 기억했어? 네 번째 너무 힘들면 이렇게 이렇게 너무 힘들면 안돼 이거 진짜 너무 힘들면 잘 나 너무 빨리 뛰시면 안돼 허벅지 우와 이거 뭐지? 으허허허 자 자 자 자 자 자 준비 준비 시작! 준비 시작! 너무 안전적이에요 대박 와 이거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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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2분 다 되어 먹었습니다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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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! 형님! 안 된다! 형님! 형님! 좀 줬다가 박박 기회에서 하겠습니다 최초의 주저방송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초의 주저방송 한번 하시자 그럼 4분 이상은 해야 돼 파이팅! 3분! 3분 경과! 와 진짜! 오! 와 몸 봐! 와! 뭐요! 와 등길! 와! 3분 30초! 와! 아아! 4분 2초! 최초의 주저방송 doubts 어때요? 내 봐 잘 본 것 중에 정신을 못 차 있네 보면서 1분 정도 떨어지고 1회 떨어지고 진짜 운동하는 건가요? 이것도 귀 사서 집에 두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런지는 몰라요 멋있고요 좀 깊은 도전 메비킬TV 그리고 셰티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볼 때 한 번 알아요 진짜